유우하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스타포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특이점이 있다면 주스텟 4.1인데 굉장한 사실 21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끼순이 템 세팅으로 18성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오늘 루타비스라도 21성 3개 아 좀 너무 욕심인가?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. 며칠 전에 얻었던 정가쳤던 아케인 쉐이드와 가엔딩 17성부터 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금방 할게요. 이거는 뭐 금방 하겠지 뭐. 자 아케인 17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가자. 잠깐만. 오케이. 자 그리고 16성 바로 가고 어차피 17성에서 멈출 거예요. 이거는 뭐 전 이거 스페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끝. 어우 그래도 돈을 엄청 많이 썼네. 아케인이라. 가엔딩. 가엔딩.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 오케이. 자 이제부터 메인인데요. 오늘도 사기 한 번 쳐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자. 아 나 귀찮아. 자 스타포스가 메이플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콘텐츠 같아. 내가 봤을 때 진짜. 나 생문 중 최악이야 얘가. 아 진짜 잠깐. 아 씨. 아 이 새끼 안 되는 것 같아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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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근본이 있는 남겨진 둥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포스 제대로 못 해갖고 다 굶어 죽은 애들임. 자 가자. 상의 먼저 갈게요. 선전님이었누. 아 나 진짜 스타포스 운 진짜 안 좋다. 어 뭐야 이거. 아 잠깐만. 어. 어. 으어씨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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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500정도 올랐네요 많이 안오던데 생각보다 기댓값에 뽑은거야? 그럼 기댓값상으로는 하나 더 할 수 있는데?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빠른가? 이거 지금 빠른가? 다른거 올려보자 이거 언제 풀려요? 아 10분 기다려야 된다고? 아니 진짜 스타버스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롤 역전패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쁘네 진짜 여기서 아래 매달려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성이지 이거 모자 하아 아 진짜 무슨 심장이냐면 지금 유채와 누누 미드에 달리는 그런거 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아 못해먹겠네 진짜 70억 다 날아갔어 보조 가실 분 데미안 가실 분 없나요? 버스테어드림 오죽나생몬중에 저는 스타버스가 넘사벽이라고 생각해요 아니? 추업인가? 난 몰라 난 추업 사기 쳐서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아니게 리부트여가지고 돈이 모아둔거 없으면 좀 어 잠깐만 나 오부트 주간국수 돌았나? 갑자기 30억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공중 어나더렐룸 큐브 공중에서 던지기 캬아아앙 추가 추가 아 감사합니다 야 나 스타포스해야되 아 나 진일라 못하는데 그냥 갈까 이거 7억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 가야돼 잠깐만 이거 못하면 그냥 바로 때려치고 모부트로 출동하겠습니다 아니 나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진일라 지금 못하겠는게 저는 텔레포트 직업으로만 했잖아요 진일라를 더블초프로 하니까 진짜 어렵다 거리 계산이 거리 계산이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also 씩 많이 decide 너무 어려워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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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나이스 모부트ién 들어가자 야 나 이거 34분인 줄 알고 정색할 뻔 했잖아 혹시 수, 데미안 코인보조 필요하신 분 갈게요 저 1패를 너무 싫어해서 여러분들도 1패를 빨리 넘기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나 길스 안 썼네? 잠깐만 빨리 끝낼게 빨리 끝낼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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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만 끝낼게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야 나 VIP 버프 안 썼는데요? 아 잠깐 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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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임도 안 먹었어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발판이 야 발판 가운데서만 좀 아 발판을 두 개를 증발시켜면 어떡해 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초오오오 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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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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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그만 똥뽘 잡아 야 빨리 빨리 내 내 엘고 스택 아 진짜 그냥 블링크 쓸걸 나비 찼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쫄리는 모아 유노 개추워 내 프리드가 자 텐댄스 베르테네스 아 칼바람이나 또 해야겠네 몇 분 남았지 그러면 아이 모아 유노의 메인 컨텐츠가 아니고요 네 저도 하기 싫은데 노브를 돌려야 돼서 킬 딸의 모아 유노 야 이거 어수라도 뜯자 어수 이새끼야 야 이 자식가 개쩔었다 보셨습니까 저의 궁합 조금 뒤에 까는 게 포인트거든 왜 총이 안 발사드냐 이리 와 이 새끼야 킬 딜뜸 나이스 만족스럽고요 네 지금 한 7분 남았어요 그때동안 그지 보스들 잡고 배우격 아 불빛만 뭐야 흐음 이거 누가 좀 가져가라 이거 누가 좀 가져가라 나 그러면 그냥 해도 없이 갈게요 네 상남자 특이입니다 해도 없이 듬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날이 살아있구먼 컨트롤이 에엥 죄송합니다 그만 까치겠습니다 형 나 2여명 터졌어 나도 따라갈게 좀만 기다려 포드라 포드라 잠깐 아빠 균킬 잡는 중 포드라 잠깐만 포드라 잠깐만 아빠 균킬 잡는 중 잠깐만 아니 야 수봉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안 죽어 잠깐만 아 그냥 써 그냥 써 어 오 오 오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니 메루 6차 진짜 레전드네 아 더스크 잠깐만 더스크를 가야되나 가야지 무슨 소리야 어 아 공포야 샤타버스가 공포야 이새끼들아 요새 에스텔라 나오면 난 눈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 나 그러라고 일부러 유행도 안 먹고 있어 그럼 남은 이걸 이용해서 윌 끼워야겠다 아이고 데미안 갔다가 가앤슬 갔다가 지금 쿨이 다 없으니까 노말데네안 갈 겁니다 몸 다 써가지고 지금 이거 보스 다 돌면 한 20억 개망했다 진짜 그만 도망가라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자 그러면 총 28억 아 이거 같다 안 되는데 가보자 가보자 아래 체온을 느끼면서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도망가라 그냥 멈출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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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고마워 모부트 이 전쟁을 끝나러 왔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빠른 복구 빠른 복구 좋아요 빠른 복구 좋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28억 네 그걸로 21성 2개 보내고 끝냈습니다 괜찮은건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총 주스테스 얼마냐 자 뭐가 이렇게 조금 올랐지 음 본인이 만족한다면 된거죠 만족 안하는데요 자 암튼 샤타버스 21성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2개 생겼네요 마이링 마이링 18성 가볼까 이건 좀 할만하잖아 어 스타캐치 절대하네 어 한 번만 어 야씨 나 이거 17성은 복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주운의 기적 주운이 분명 많을텐데요 빤스까지 다 팔았다 아 나 빨리 가지무침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이러지마 결국 여기까지 왔나 아 진짜 하기 싫은데 마이링만 복구합시다 아 개인전 보스 이거 진짜 아 또 빗나갔네 제발 오케이 오우 이거 2개만 잡으면 안될까 귀찮아 죽겠네 어 1억 4초이나 모였어 좋아 자 오늘의 샤타버스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